로어 폴 끝단에서 어디까지? 어퍼 폴 끝단까지 풀 오브 슬라이딩 파렌카임 타겟 할 겁니다.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천천히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갑상선 나타났어요. 쭉 슬라이딩 시선은 모니터에서 떼면 안 되겠죠.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라이트 파렌카임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 사라졌죠. 캐롤티드만 남았습니다. 이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. 이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